아빠! 정원아! 누구꺼야? 아빠! 아빠? 아빠꺼 한번 확인해볼까? 뭐하고 놀까? 여기저기 둘러보아요 아빠 아빠!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니 아이 멋지다 이 옷 누구꺼야? 아빠! 아빠? 아빠꺼 왔네? 토닥토닥 분을 바르니 와 예쁘다 이 화장품 누구꺼야? 아빠! 아빠꺼야? 응 엄마 엄마 이모 이모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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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이모? 응 엄마 화장품이 없어? 응 아 이모 화장품 있어? 응 엄마는 화장을 안해? 엄마 화장 안하지? 보들보들 고운 털실 꾸러미가 돌돌돌 굴러가네 이모 이 털실 꾸러미 누구꺼야? 이모 이모꺼? 응 이거 할머니껀데?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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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? 할머니 할머니요 라풀라풀 예쁜 치마 입고 공주놀이 해야지 이 치모어 누구꺼야? 여기요 예쁜 치마 누구꺼야? 아빠 예쁜 치마 아빠꺼야? 응 이모 이건 이모꺼네 엄마 엄마꺼야? 응 예쁜 치마 엄마꺼야? 응 꼬꼬 커다란 책 글씨도 작고 무겁네 아빠 아빠 이 책 누구꺼야? 엄마 이 책 엄마꺼야? 응 이 책 삼촌꺼 삼촌 삼촌 아빠 삼촌 멋진 가방매고 씩씩하게 유치원에 가야지 이 가방 누구꺼야? 응 이 가방 누구꺼야? 응 종곤이꺼야? 응 종곤이? 응 종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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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베개는 누구꺼야? 아빠 토끼 베개 응 토끼 베개 누구꺼야? 응 종곤이꺼? 네 종곤이꺼 토끼 베개 종곤이꺼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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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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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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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삼촌 우리 가족 다 있네 그치? 다 됐어요 짝짝짝짝짝짝짝짝 모두 모두 숨어라 다시 나와라 짠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모두 모두 숨어라 종곤이꺼 어디가요? 벌써 책 두권 읽고 지쳤어요? 다른거 읽을거야? 아니면 다른거 가져올거야? 그래 저기 다른 책 가져와 종곤아 신중히 골라서 가져오세요 종곤아 너 너무 신중히 고르는거 아니냐? 어? 종곤아 너무 신중히 고르는거 아니야? 그거 볼거에요? 이쪽으로 주세요 응 왜? 똥 쌌어? 응 응 응가했어 앉아서 방금 전에 응 이리와 알았어 이리와 응가한거 응 응가했어요? 응 이쪽으로 가보세요 아니요 알았어 이리와봐 아니요 응가 안했어? 응 응가했구만 응가했구만 응 응 잘했구만 얼른 헌딩 칠고 오자 응 아멘 아 아멘 아멘